어, 여기야? 근데 불이 꺼졌어. 여기야? 네. 잠시만요. 어머, 다들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벌써 자요? 영업 정지다 먹었나 보다. 아, 영업을 안 해. 아니, 집이 없는데? 사람 들어와 있지가 않는데? 아니, 안 한다. 여기는 다 저건데. 여기 전화 안 해. 아,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너무 늦게 드렸죠? 집 앞에 왔어요. 불이 꺼져 있네, 다? 시진 앞에. 아, 시진에 올 수입이 안 들어가셨어요? 가이드가 있었어요? 아, 가이드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고 있었고. 여기 집주인이 안 계셔서 담야봐야겠네요. 여기는. 어디 계시지? 어디? 오늘 문 안 열었지? 네, 여보세요? 네. 그래도 마음이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이 또 그러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잘했는데. 그래요? 네. 밥은 못 해 주고. 네, 밥은 저희가 해 먹으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들어와서 별을 자 그냥. 거기서 다 못 켜놓고. 묻는 데 없는데. 그럼 들어갈까요, 형?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말씀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유,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저기 만약에 한일이 형인데요. 예, 예. 만약에 쓰게 되면. 예. 마음을 정말 감사하게 받고. 그 쓴 방에다가. 하루 숙박비를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방틴 방인데 뭐 들어와서 쓰시면 되는 거지 뭐.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예, 예. 편히 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연락드릴게요. 예, 예, 예. 아이고. 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어우, 집도 깨끗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이쪽 양쪽에 이렇게 뚫려서. 여기 되게 좋네. 여기가 남자분들이 다 쓰시면 되겠다. 전기 담요 없어? 전기 담요가 없네. 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어, 그렇지.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와. 여기 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좋지. 어, 이건 너무 좋아. 뭘 커피 마시든지, 오차 마시든지. 아이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원할지. 아, 부엌 좀 없는데? 응. 하아. 아, 좀 거듭먹거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아,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좋네. 아,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좋네.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좋아. 아, 여자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주에서. 아, 여자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주에서.